여러분 반갑습니다 레벨 20입니다 그 말인즉슨 경쟁전 저도 이제 티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댓글보니까 여러분들 좀 약간 속상한게 저한테 경쟁전 할 생각도 하지마라고 하시는데 아니 저도 경쟁전 할 수 있잖아요 레벨 20이면 나 당당히 자격이 있는거야 그렇게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경쟁전을 치를 그런 자격이 있는 겁니다 롤 같은 경우는 제가 실버였죠 그 뒤로 게임을 안해가지고 내려온 적은 없고 박제시켰습니다 실버 박제 발로란트 같은 경우도 요게 티어가 있는데 보자 경쟁전 랭크 아이언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 소월자 불멸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간지야 레디언트 아 레디언트 되면 진짜 좋겠다 아 물론 그냥 망상이에요 하지만 뭐 되지 말라는 법도 없죠 오늘 경쟁전 그냥 하면 또 안될 것 같아서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사람은 간절함에 따라서 그 능력 발휘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훈석아 네 저 준비한거죠 아 그거? 아 자 뭐고 이게 준비를 했습니다 얼음 레몬 청양고추 물파스 그리고 좀비캔디 이거 겁나신거에요 자 훈석조교 내가 라운드마다 못한다 못하는걸 어떻게 해야 되지? 못하면 킬 못하면 못하는거지 킬 가자 나 어차피 타격돼 깨미소 할거니까 깨미소가 뭐에요? 아이소 아이소와 깨미소는 나는 동일이다 똑같이 생겼어 뭘 똑같이 생겼어 형 볼래? 머리 스타일 봐봐 일단 머리 똑같지 잠깐만요 일단 머리 똑같고 똑같다고요? 어 똑같아 그거 봐봐 아이소 깨미소 깨미소 야 똑같잖아 뭐 뭐 크림치즈 먹다가 묻힌거 같은데 훈석이 말대로 1킬을 못한다 라운드당 그러면 그냥 요기 있는 것들로 저의 정신을 멘탈을 팍팍 자극을 주면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어시스트 뭐 이렇게 말칠거에요 그냥 무조건 키만 어시스트 쳐주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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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키 나 키를 못할 일은 없으니까 자 이제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 진짜 긴장되긴 하다 뭐 먹는대요 또 뻥청지 뭐 긴장돼가지고 쫄? 쫄이 아니고 진짜 긴장돼 아니 거의 수능급이야 뭘 수능급이야 형님 발로란트 한판 안 돼 아유 진짜 너에겐 발로란트 한판이지만 나에겐 열정의 평가야 어어 부끄러워 와 매칭됐어 매칭됐어 간다 깨미소 이거 픽을 잘해야 돼 내 픽이 아주 중요하거든 피 빼키면 어떻게 해 피 빼킬리가 없어 나 픽은 1티어야 피그 빼기본 적이 없어 피그 피그은 1티어인데 어 피그 1티어 야 대드로그 누구요 아니 경쟁전화하니까 못보던 키트로 keeps 나오는데 자 우리집을 일단 알아 요오르 아이소 레이나 제트 레이즈 어 좋아 괜찮은거 하자요 좋아 뭐 좀 맞춰야되는 거 아닌가 화이팅 넘치는 조합이야 아하하하 오케이 데스크 자 레이나 자 가볼까? 일단 저는 고스트 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성공이네 비로가자 이쪽으로 가주자 백업 어 뒤에 어디서 쐈지 날? 몰라 일단 내가 안죽었다는 것만해도 대단한거야 그냥 끝났는데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상황이 왜 정리가 됐지? 어 누구 나왔어요? 제트씨? 뭐 어딜? 야 엉덩이 좀 따끔하고 끝났는데요 어 이거 한번 봐드릴께요 첫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경영 하나 사고 돈 아끼나? 사람들 돈 좀 아끼네 내가 약간 배운게 있는데 경쟁할때는 돈을 팀원들하고 눈치보면서 사래 왜그런줄알아? 왜요? 잘못사면 욕을먹는데 나 욕을먹으면 안되니까 오케이 좋았어 자 안사지? 사람도 안사지? 그럼 나도 같이 안사 스킬은 살걸 왜왜왜 적발견했대 아마 E 한번 써주고 요쪽도 한번 볼께 가서 처치해 가 어 뭐야 아씨 아니 나 왜 죽은거야 아 스카이한테 헤드샷 당했나? 나 스카이를 보지도 못했는데 와 샷좋아 나 아직 멀쩡해 이렇게 해야지 야 근데 이게 약간 분위기가 나 그때 롤도 나는 못했는데 팀원들이 캐리 해줬거든? 지금도 살짝 그거 냄새나는데? 안돼요 야 실버 냄새도 나는데? 자 그럼 돈이 좀 있으니까 요번에 좀 산다 어 바로 벤달? 어 벤달 가야지 데뷔착도 사주고 어 제 주력총 또 벤달 아니겠습니까 게임에서 아 이번에 진짜 보여줄게 이러메아 이번에 살 거 다 샀네 어 난 진짜 보여줄게 아 긴장 됐는데 어 1킬 했어 근데 1킬 한다고 좋은게 아니잖아 일단 벌칙은 면 했다 그래도 아... 있는 건타임 ㅇㅇㅇㅇ ㅅㄱ ㅅㅇㅑㅇㅉ 아 정신 똑바로 차려고 하자 A 지점 간다 이리로 들어가면 위험할까? 순간이동 가보세요 가볼까? 쪼잉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어? 뭐야? 우리 팀이 다 잡았어 아 나 1킬만 할게요 아 저기요 잠깐만요 시야 차단 목표 탐색 이걸 딱 하고 아 아 뭐야? 아니 나는 제가 아니 얼음 맞고 정신 못 차렸잖아 아니 아니 나는 제가 왼쪽에 숨었을 거라고 생각 어 선생님 물팠어 일단 미리 좀 나오게 해놓고 눈 밑에 해도 될까요? 아니요 아니 눈 밑에 해도 돼요 전 정...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됐습니다 듬뿍 세 번 찍었습니다 아 정신 차려 너는 당해도 싸 정신 차려 어 정... 난 당해도 싸 타격대가 타격을 못하고 있네 몇 대스에요? 안 보고 싶은데? 어 1킬 4대스 아 눈부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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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맞아주네 방금 왜? 방금 맞췄어 통통한 정량고추를 하나 먹어줘야겠는데 한이 크게 빼주세요 우리 형님 못 짤거 너무 못한다 너무 못해 진짜 전반전 최종라운드 최종라운드 이기자 이기고 가자 진짜로 자 집중 좀 할게 파이팅 아니 유치하게 뒤에서 오냐 나 근데 수비를 더 잘해 자 이거 한번 사볼까? 스펙트 하나 살까? 수비니까 샷거 하나 사자 버키 하나 사고 여기 갈게 오 좀 능숙한데요 이제 능숙해? 네 그렇지 나도 나도 사람인데 연습 많이 했네 연습 많이 했어 이거 자 여기 올라가서 올라가는게 연습이 안돼 하나 둘 셋 뭐하세요?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샷건 괜히 샀다 야 총 바꾸고 싶 아 여기야! 아 이거 샷건 아니었으면 잡았는데 아 이건 뭐 욕망치로 끝낼게요 이거는 아 이거 샷건 아니었으면 잡았는데 잘한다! 또 사기생진 어 사기생진 역할에 타격됐는데 형 서포터인데요 그냥 아 아 아 아 페벨 아 페벨 페벨 형 씨 잘못하면 첫 경쟁 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최선을 다할게요 네 폭탄 받아라 1대1로 겨루자 궁대로 갔다 궁대로 갔다 궁대로 갔다 아 아 진짜 궁합! 아니 왜 왜 나 한방에 죽이냐고 나 보세요 아 이젠 못하는데 왜 그거 맺고 새로 드세요 아 아 아 어 뭐하세요? 어 아 나 왜 아무것도 안하지? 아무것도 못하지 아 그래도 5킬했네 13대스 와 아 첫 경쟁 이기면 좋겠다 아 나도 나도 진짜 아 벅표 위치 아 아 와 아 이러보세요 3개짜리야 이거 이거 너무 못했다 진짜 방금 진짜 못했어요 응 냥 와 진짜 근데 왜 이렇게 못해요 형님 아니 이거 정신 차려도 이 정도면 큰일 났는데 하하하하 충전이 필요해 으 으 으 우와 이거 산다고? 덕분이 한 명이 참아 흑 와 진짜 멋있다 지금 3세기였는데 아 아 아 아 형님이 아까 1인분 했어도 아 내가 1인분 못하는지 아 매치포인트래 어떡해요 이제 돈 다 쏟아 부어야 돼 아레스 간다 장난 끝이야 넌 죽었어 장난 끝이다 야 약화 캐시 집중 아 아 위에 올라갔어 와 야 한 명 왜 가만히 있냐 우리 팀 얘 나갔어 헬로우 어 갑자기 우찍하라 제발 뭐야 얘는 뭐야 뭐야 어 뭐야 에임 아니 저런사람도 있다고 할수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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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원하는거 밖에 할게없네 내가 아 아 너무 잘싸 치곤라 3대1인데 한 명 죽였어 지금 어 제트있다 어 제트 이 양반 잘하지 아 아 독수리 독수리 딱 오니까 시야차단 해버리고 아 아 공격팀 승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죄송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 마지막 벌칙 해야지 이제 방금 못 죽였잖아 마지막 벌칙 모든 벌칙 한 번에 하기 얼음부터 들어갈게요 일단 자 얼음 6개 들어 물파스 눈 밑에 톡톡 바르고 그 다음 캔디 하나 일단 넣으시고 초비양고추 하나 씹으시고 아 마지막 남았습니다 아직 왜왜왜 입 벌려 하나 더 남았다 사실 아 아 진짜 못했다 야 잠깐만 전체 꼴찌 했어? 5킬 20대시오 원탭신드롬님 코리아텐즈님 위대한 시은이 짱남님 라이프 이스위트님 저랑 경쟁전 하시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와 우리팀 1등 30킬 했는데 죄송합니다 부릉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와 진짜 못했다 다시 봤는데 전 전투 점수 103점이 돼 아무튼 여러분들 예 경쟁전 맛보기 한 번 해봤는데 이대로는 지속하는 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컨텐츠부터는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컨텐츠는 진짜 깨미소를 보여드릴게요 아이소로 하면 안 되나? 다른 걸 해보는 게 좋을지도 그럴지도 ㅎ ㅋㅋ !!!! 감사합니다.